그래도 이 나라가 참 감사해요. 이렇게 표현의 자유, 대통령도 불편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. 그래서 이런 나라로 북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. 뭐가 겁나요. 조용히 하는 풍선이 뭐뭐 알려지기래요.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그건 진짜 겁쟁이라고요. 거기서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. 저 끝에서 오른쪽. 유리창 찢어져야겠네.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버려. 뒷바리지 않네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무슨 그거야. 여기 제가 그거 하는데. 여기서 다 격어져 있는데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가지 마시고. 어디 쪽으로 가세요? 밀리 갈라구요. 밀리 갈라. 차치우네. 어떻게 오셨어요? 저는 몰라요. 봄은 모르네요. 이쪽으로는 못 가요. 안 가고 이리로 간다니까 그러네. 아이고 거참. 내려가서 하나 좀 찍으시죠. 찍을까? 네. 저희 쪽에. 이 쪽에서. 춤이 올라가서 하나 좀 찍어요. 에이 고맙습니다.